안녕하세요. 좋은 선택을 도와드리는 부동산 길잡이TV 운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완주군 운주면 장성천 계곡 옆에 2183평 두모의 교육관리 도지를 가지고 있는 캠핑장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캠핑 시즌인 여름 가을의 사진 몇 장 소개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방갈로 형태의 휴식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키 큰 나무들이 캠핑장을 둘러있어 나무 그늘 넉넉한 공간입니다. 현재의 캠핑장의 모습 살펴드리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캠핑장은 계획관리 토지 2183평 규모로 연면적 259평의 구학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대전역까지는 36.8km, 완주군청까지는 36.2km 거리로 완주와 전주 그리고 대전까지의 접근성이 모두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외 풀장 갖추어져 있으며 방갈로 형태의 휴식공간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나무 아래 휴식공간으로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나무 정자 있습니다. 남녀 샤워장, 남녀 화장실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넉넉하고 큰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야외 풀장 있습니다. 드론 영상으로 주변 풍경과 환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캠핑장의 옆으로 품 넓은 장성천이 흐르고 있으며 다리를 건너 본 캠핑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아래는 맑은 물이 넉넉하게 흘러 여름 시절 물놀이 장소로 사랑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캠핑장 바닥은 파쇄 속으로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편안한 곳입니다. 현재 상토료는 수리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맑고 시원한 물길을 가진 장성전 옆의 캠핑장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 터로 이용한 곳이라서 터가 좋은 곳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영상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유튜브 촬영 환영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